괜찮아, 꿈은 그냥 꿈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었나 진실을 외우고 계시나 죽지 않는 것까지 아빠, 사랑해! 저기요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었나 그 예림이한테 집착할수록 시나리오는 점점 이상해져 영화랑 현실이라 구분이 안 되나 봐요, 뭐 진실이 왜곡되는 순간 판단력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더라고 너 때문에 예림이가 죽었어 그건 꿈이야 아니야! 진짜로 모르겠어? 진짜로 모르겠어